네 자 보이시죠? 요거는 일반 하강암이 아니에요. 얘도 일종의 공룡의 일부가 이렇게 바켓을 보고 자 이건 자세히 보시죠. 이거는 이제 공룡의 원소스 데이터에요. 스키암은 스키암인데 일반 스키암은 다르다는 걸 느낄 거에요. 이건 눈이고 이쪽은 여기 아직 뼈 성분이 남아있네요.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옥으로 치안이 일부가 넘어갔고요. 옥으로 일부 치안이 넘어갔고 아직 옥보다는 다이앗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. 여기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앞으로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다이아로 될 가능성이 높죠. 꼭꼭 잘 자기 포지션을 지켜가 여기서 잘 무롱무롱 사람들한테 안 보이면서 잘 숨어서 잘 뛰고 있거라. 다이아몬드 20년 뒤에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자라오는 어린아이한테 유산으로 물려줘야지 착한 아이들이 잘 될 거에요. 자세로... 아이아몬드 20년 전에도 잘 모르고 나요.